원주 지역 건설 현장에 건설 기계 장비 수주를 놓고 건설 노조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건설인 노조 강원지부는 오늘 원주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공사에 참여하게 해달라며 벌이는 정당한 집회를 건설 노조 강원지부가 가로막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경찰에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건설 노조 강원지부는 정당하게 계약해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건설인 노조가 막무가내로 공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